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대방진을 시키지 않고 이한. 조윤스 선수가 빌그룹에 관여를 해주고 있죠 최준을 거치면서 최원중 최원중 두 팀이 아승이죠 주무많고 있어요 유비로 골키퍼 밀려나을 철박았습니다 정환재가 올렸습니다 멍둘이 원희! 자, 승강불! 자, 승강불 정면 끄리고 넘어지면서 잡아냅니다, 박총효. 자, 아직까지 박정희 카드는 아껴놓고 있는 박채승 감독. 아, 좋은 패스요. 아, 서송의 패스 뒷발로 대줬습니다. 자, 롤볼! 자, 전방으로. 자, 이승기. 자, 파도가 됐고, 자, 카승으로! 골대 바로 앞에서 박총효 처리합니다. 네. 김상준 다시 어종원과 주يم하는 패스가 나옵니다. 자.. 오우해요. 어이우 speaks t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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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kname 역시 이한드라운 승선수가 베테랑다운 수비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크루스. 아까 전면, 라마쓰. 부릇으로 춥쳐놓고 기승기, 가슴. 자, 라마쓰. 자, 라마쓰! ن lim. 와! 국립화 장면! 라마스의 웬타비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심의 표시를 울리면서 하나원 케이크 리그 2 2024 17라운드 부산과 김포의 경기는 득점 없이 0 대 0 무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